아니 근데 너무 귀여워 지금 봐도 귀여운데 그때 당시 너무 귀여워 하셨을 것 같아요 선배님들이. 아니 근데 저 때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양준일 씨가 한국어가 서툰 것을 가지고 저 희아화 하는 거 아니에요. 어떻게 생각하면 본인은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. 근데 지금 표정이 아주 해맑은 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. 네 저는 그냥 무조건 티비로 출연하고 싶었거든요. 출연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. 그래서 어디서 불러오면. 이렇게라도 내가 출연하면 괜찮다. 그냥 그때는 가리는 게 전혀 없었어요. 금방 녹음이 너무 힘들었어요. 진짜 뭔가 소개되면서? 4인트도 봐. 4인트도 봐. 4인트도 봐. 크kich드 봐. 4인트도 봐. 4인트도 봐. 5인트도 봐. 감사합니다.